자 그럼 이제 실제 일을 합시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죠? 어떤 특정한 게시물에서 댓글을 추출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초심자,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해요. API 제가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해갖고 한 하루 정도 공부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초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이 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제 로그인은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문서라고 돼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뭐 PHP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해요. 왜냐면 서버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SDK를 클릭해 보니까 이 SDK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그 중에서 빠른 시작을 먼저 일단 보시는 게 정석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 자체가 빠른 시작이니까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빠른 시작 한번 가봅시다. 빠른 시작을 쭉 읽어보시면 기본 설정 방금 우리가 했던 거고요. 예제 한번 가볼까요? 예제로 가보니까 공유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는 방법 이걸 누르면 공유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방금 우리가 한 거고요. 그래프 API 호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초심자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 게.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뭐죠? 그래프 있잖아요. 도표 같은 거. 그것도 그래프지만 예. 수학이나 과학에서 그래프라고 하면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이 수학적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한마디로 연결된 연결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학문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지도 서비스를 보면 최단 거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간다. 바로 그 거점들 간의 연결성들을 찾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수학자들은 옛날부터 했고 컴퓨터 공학자들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컴퓨터라는 영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 나중에 여러분이 그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분야로 가면 뭐 트리라든지 또 링크드리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몰라도 괜찮고 자 그래프 API라는 거는 그냥 브랜드명이에요.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연결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 그래프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또는 컴퓨터 공학에서의 어떤 이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API에다가 브랜드를 붙인 게 그래프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표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그래프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자신의 피드라고 하는 거는 담벼락에 있는 글들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글을 가져올 때는 이 fb 음 로그인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음 페이스북에서 로그인을 요청하는 함수인데 그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얘를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린 이미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로그인드가 콘솔에 찍혔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페이스북이 알려준 저거를 붙여넣기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면 안되겠다. 나의 담벼락에다가 글을 쓴다. 뭐라고? 헬로월드라고 말할 겁니다. 제 담벼락은 소중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 API 자바스크립트 SDK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떤 명령들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여기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레퍼런스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란 뜻인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fvinit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작성했던 이 파일에서 이거 있죠? fvinit이라고 하는 저것이 방금 보셨던 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거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값을 쓸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래프 AP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fv.api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소드에다가 이런 인자들을 이러한 형식에 따라서 적으세요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API 리퀘스트 즉 페이스북으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고 우리가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쓰는 이 API는 어떻게 쓰는가가 밑에 적혀있겠죠. 우리는 이 중에서 좀 빠르게 예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 자바스크립트 페이스북 페이지를 읽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값을 이렇게 입력해서 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볼까요? 자 붙여넣기하고 실행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숫자에 해당되는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있겠죠. 그 페이지에 대한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페이지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바스크립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사용자 개발자가 아니라 페이스북 로그인 버튼을 누른 어떤 사용자가 있겠죠. 그 사용자의 라스트 네임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활용해서 이런걸 할 수가 있겠죠. 자 필드 라스트 네임이 있으면 퍼스트 네임이 뭐야? 퍼스트 네임은 고잉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이 된 다음에 콘솔 점 로그 그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방금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임은 필즈에다가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행하고 확인해 볼까요? 자,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리와 고잉이 뜨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웹페이지에다가 하이 뒤에다가 스팬 태그를 이렇게 적고 아이디 네임 이라고 한 다음에 다큐멘트 겟 쿼리 셀렉터 그리고 아이디 값이 뭐였어요? 네임 이너 html로 리스판스에 라스트 네임 플러스 리스판스 에 퍼스트 네임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 이고잉이 뜨네요.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하려면 앞에다가 콤마를 붙이면 좀 더 보기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이 이고잉 이렇게 뜨고 뭐 원한다면 여기 있는 페이스북 그 로그인 버튼을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예제를 보면서 이 형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이게 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초조해져요.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연습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선행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중급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기능들인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프 API 자체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프 API라는 것 자체는 그 레스트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와는 상관없는 중립적인 기술이에요. 예, 웹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일종의 페이스북이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 SDK라고 하고 PHP 개발자를 편하게 그래프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걸 PHP SDK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유니티 SDK 또는 안드로이드 SDK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 API라는 것은 어떤 언어와는 상관없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술이 그래프 API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API에 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레퍼런스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쭉 보면은 페이스북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실제로 출력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